6편 이제 금융론 가보죠.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자금 융통을 줄여서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얘기가 대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자금 조절하는 거죠. 자 이때 처음에 나오는 거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 받는 거 말고 내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소유권 관련된 지분권이나 거래할 수 있는 지분권을 주식이라 그래요. 주식을 발행하면 내 재산을 판 거야. 팔아서 자금 모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분금융 이렇게 외워야 될 것이 리조신 공사펀드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리조신 공사펀드. 근데 자금 제가 느낌이 리조신보다 신조리가 더 발음이 좀 편하긴 한데 어찌 되거나 그냥 알아서 외워요. 리조신 이순신 이순신 리조신 이순신 동생 이수신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되거나 리조신 공사펀드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죠.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개가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세 개 뭐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 얘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주식 발행하는 걸 증자라 그래요. 주식 발행하는 거.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모으는 건 내 회사에 대한 지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증서 주식으로 발행해서 돈 모았으니까 내 걸 팔아서 돈 모은 거예요. 지분금융이에요. 부동산 펀드라고 나오면 이건 지분금융이다. 리츠가 부동산 펀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리조신 공사펀드 이렇게 외우고 자 이렇게 외웠고 또 외워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금융의 종류라고 할 때 아 없어. 아 얘가 네. 매자닌. 매자닌이라고 나왔죠. 자 매자닌은 중간형이에요. 중간형. 우리가 이제 지분금융이 있고 부채금융이 있고 돈 빌리는 건 부채금융. 내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주다라는 건 지분금융. 근데 반반씩 섞여있는 게 있어요. 중간형. 이걸 매자닌 금융이라 그래요. 매자닌. 신전떡볶이 알죠. 유명하죠. 매운 매운 신전떡볶이를 먹었더니 매워서 후 이렇게. 그래서 매운 신전떡볶이 후 이렇게. 매운 신전 후 이렇게. 매운 신전떡볶이 후 이렇게 외웠어요. 외울 거예요. 자 매자닌은 중간형이에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신주인수건부 사채, 전환사채, 후순위대출, 우선주 이렇게. 매운 신전떡볶이 후 이렇게 외울 거예요. 매운 신전떡볶이 후. 자 그러면 우리의 금융의 종류에서 지분금융은 리조신공사펀드고 중간형은 매운 신전 후 이렇게 있죠. 나머지는 뭐야 이제. 다 부채금융이에요. 이거 안 나온 나머지는 다 싸그리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이제 금융의 종류를 해석할 수 있고. 자 고정금리 대출 방식. 자 일단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 변동금리는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대출자가 유리하고 고정금리는 금리를 못 올리죠. 그러니까 대출자가 불리해요. 대출자가 불리할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조기 상환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다 불리해요. 대출자가 불리한데 언제 조기 상환이란 말이 나오냐라고 할 때 금 떨어지면 조기 사먹으러 간다. 이렇게 유치하지만 그냥 그렇게 기억해요. 금 떨어지면 금 주워서 조기 사먹는다. 금리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갈 때예요. 금 떨어지면 금 주워서 뭐 사먹는다? 조기 사먹는다. 그러니까 고정금리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조기 상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조기 상환한다라면 금리가 하락시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려 하고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한다. 조기 상환이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금리가 올라갈 때 얘기예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무조건 조기 상환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금 떨어지면 금 주워서 조기 사먹는다. 이렇게 고정금리에서 금 떨어지면 조기 사먹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변동금리. 유명한 암기코드죠. 고기가 변했대요. 변했대요. 이렇게 열 거예요. 고기가 변했대요. 이 두 개의 암기코드만 딱 정하면 금리의 방식은 모두 다 해결돼요. 사실. 한번 보죠. 자 코픽스라는 걸 쓰는데 이건 기준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면 뭐가 된다? 변동금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면 고정금리는 예상 인플레이율과 가산금리를 더해서 고정금리를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무조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어디서만 나와야 돼? 변동금리에서만 나와야 돼요. 고정금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변동금리에서만 써야 돼. 자 코픽스 기준금리인데 얘가 기준금리인데 뭘 기준 잡을까요? 시장을 기준 잡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달라져요. 요즘 기준금리가 미국 연준에서 올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기준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인 대출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떨 것 같아요? 은행이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 이자를 받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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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받아. 돈의 값어치가 없는 걸 자꾸 받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러면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으니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은행은 불리한 거예요. 그 은행은 조치를 취하겠지. 고정금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동금리는 금리를 뭐한다?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은행이 불리하니까 기준금리가 뭐한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요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변동금리의 금리가 뭐한다? 올라간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대출기간 중에 변하는 건 기준금리가 변해야 돼? 가상금리가 변해야 돼?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변동금리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달라진다. 올리면 대출자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길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위험의 전가라고 했어요. 그럼 대출자가 뭐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출자 유리하다. 자 이때 이자율 조정주기가 길어야 유리할까요? 짧아야 유리할까요? 짧아야 유리하죠. 이자율 조정주기는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 계약할 때 3개월마다 바꿀 수 있다.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다. 1년마다 바꿀 수 있다. 주기가 달라요. 그런데 얘가 조정주기가 짧다라는 건 자주자주 위험을 떠넘기겠다. 자주자주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더 유리하다?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 이게 이제 변동금리의 전체 내용이에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 되고 기준은 시장을 기준 잡는 거고 시장의 인플레가 발생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자가 위험을 떠넘기니까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겠죠. 이때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다는 건 자주자주 금리 올려서 위험을 자주자주 떠넘기겠다니까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변했대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고기가 변했대요. 이렇게 변동금리. 아까 고정금리는 딱 하나 기억하면 돼요. 금 떨어지면 뭐한다? 조기 사 먹는다. 조기상환 나와야 돼요. 금 떨어지면 조기상환. 이렇게.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 계산할 때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죠. LTV. V가 뭘까요? V. 밸류죠. 밸류. 밸류. 같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LTV로 대출액을 구할 때는 뭘 곱한다? 가격을. 같이 가격을 곱한다. DTI의 아이가 뭐예요? 인컴이라고 하는 소득이죠. 얘에다가 소득을 곱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DTI는 Dab to Income이라 그래요. Dab to Income. Dab을 나눴어요. 나누는 걸 to. 아래에 Income이라 그래요. Income. 자, Dab은 갚아야 되는 빚을 얘기해요. 대출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번 갚아야 되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갚아야 되는 건 뭘까? 원리금이에요. 얘가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얘는 뭐다? 소득이죠. 소득. 연소득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원리금은 얘와 얘를 뭐하면 돼? 뭐하면 돼? 뭐하면 구할 수 있어요? 곱하면 되지. 맞죠? 얘를 구하려면 위에. 그러니까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얘와 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죠? 원리금이 나와. 그런데 우리 지금 구하려는 건 대출액을 구해야 돼. 얼마 빌려줄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 이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대출액으로부터 이렇게 원리금을 구할 때 뭘 곱한다? 저당 상수. 그럼 얘로부터 얘를 구하려면 뭐한다? 저당 상수. 나눈다죠? 저당 상수를 나눠야 돼. 얘를 구하는 건 얘와 얘를 뭐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대출액을 구하려면 얘와 얘를 곱한 다음에 이 곱한 값은 뭐냐면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하면 저당 상수를 나눠주면 대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된 거예요. 이 식이 엄청 중요해요. 저당 상수가 가장 중요한 상수고.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요. LTV를 이용해서 LTV와 가격을 곱했더니 4억까지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DTI를 이용해서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했더니 3억까지 빌려주겠다라고 나왔어요. 둘 다 만족하려면 최대 얼마냐라고 계산하려면 4억이야? 3억이야? 3억이에요. 둘 다 만족하려니까 얘는 4억 가지고 얘는 3억 가지고니까 최대로 만족하려면 둘 다 만족하려면 적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주택일 때. 주택일 때. 근데 상가일 때는 달라요. 근데 올해 이 문제가 나오면 35회 때 좀 더 어려워지는 경향에 맞춰서 나온다라면 상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상가. 상가 담보대출은 LTV DTI가 아니라 LTV와 뭘 쓰냐면 부채 감당률을 써요. 얘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랬죠. 비율. 뭐분의 뭐? 뭐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순소득. 순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이니까 부채 서비스액 순소득 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얘가 끼어 들어가 있는데. 외울 때는 이래요. LTV는 똑같이 LTV 곱하기 가격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할 때는 야 DTI 대신에 쓰는 거잖아. 여기는 DTI 썼는데 이건 DTI가 아니라 다른 걸 쓴다잖아요. 근데 DTI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걸 쓰는 거야.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있죠. 여만큼을 데려와.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를 여만큼을 데려왔어요. 이게 순이든 그냥 소득이든 중요하지 않아. 이걸 소개내지 않으니까.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에다가 나누기 한 번 더 부채 감당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다 나눠주면 돼. 저당 상수와 부채 감당률을 다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만큼이 그대로 와서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쓰고 한 번 더 부채 감당률을 나눠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가 3억까지 빌려주겠다. 얘가 2억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최대는 2억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죠. 외워야 돼요. 이것도 계산 문제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오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 구할 때 주택일 때는 LTV, DTI를 사용하는데 LTV 이용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거기에 한 번 더 해주죠. 나누기 저당 상수 상가담보대출일 때 부채 감당률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했단 말이에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했죠. 이걸 그대로 갖다 써서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얘만 외우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합격해야 되니까 상가까지 외워서 이 계산은 사실 이것만 알면 계산을 풀어내는 건 3초도 안 걸려요. 무조건 계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상환액 계산 이건 패스합시다. 패스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얘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구하려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건 나중에 제가 수업 중에 별개로 따로 해줄 테니까 자, MBS에 MBS를 저당담보부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권, MBS, 증권, 주택저당증권, 저당담보부증권이라고 하는데 자, MBS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이건 보너스 문제니까 무조건 암기해서 외워놔야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자, 영어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M, P, T, S가 있고 M, B, B, B가 있고 M, P, T, B가 있고 C, E, M, O 이렇게 있어요. 자, 구분할 때 자, 얘는 지분형이고 지분형이고 얘는 다 모두 뭐다? 채권형이에요. 채권형이라고 하고 채권형 중에서 이 M, P, T, B와 C, M, O는 채권형 중에서 혼합형이라고 해요. 혼합형.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외워야 돼요. M, P, T, S, M, B, M, P, T, B, C, M, O 있을 때 자, 이 어떤 증권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권리와 위험이 따라다녀요. 이 권리와 위험이 즉 산 투자자가 갖느냐 아니면 발행자가 부담하느냐 이 발행자는 한주금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자가 갖느냐 아니면 투자자가 갖느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때 권리와 위험이 하나씩 붙어 다니는데 원리금수치권이라는 권리와 조기상한 위험이 같이 다녀요.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와 위험이 같이 다녀요. 이때 외우려고 원조, 채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원조, 채소 자, 그러면 권리는 원리금수치권이면 조기상한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조기상한 위험이 원조 그 다음에 채무불리액염과 소유권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원조, 채소 원조가 같이 다니고 채소가 같이 다닌다. 얘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어요. 원조가 무조건 같이 다니고 채소가 무조건 같이 다니는데 자, 지문형은 무조건 다 원조, 채소가 원조와 원조와 채소를 누가 갖느냐라고 할 때 무조건 다 투자자가 가져요. 투자자가 MBB는 원조, 채소를 무조건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가져요. 원조, 채소를 모두 다 발행자 그런데 얘가 혼합형이잖아요. 반반씩 나눠가죠. 발행자도 반절 투자자도 반절 어떻게 반반식이냐라고 얘기할 때 채소, 발, 밭 이렇게 채소를 발행자가 가져요. 원조는 누가 가질까? 원조는 투자자가 갖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코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채소, 밭, 채소, 발 이거예요. MPTV와 CMO는 채소, 밭, 채소, 발 이렇게 돼요. 원조와 채소가 붙어 다니는데 MPTS는 모두 다 투자자. MBB는 모두 다 발행자. 그 다음에 MPTV와 CMO는 혼합형이다 보니까 반반씩 나눠 갖는데 채소를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가 같이 다니고 채소가 같이 다니는데 그 다음 보니까 혼합형에 MPTV와 CMO는 원조와 채소를 반반씩 나눠 갖는다. 이때 채소를 누가 갖는다? 발행자. 채소, 밭, 채소, 발 이렇게 채무불리행융과 소유권을 발행자 갖는다. 이 소유권은 저당채권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저당권의 소유권이라고도 해요. 소유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채소발. 굉장히 중요한 암기코드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겠지만 이런 걸 만들어지게 될 때까지의 과정들은 사실 그냥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잘 신경 써서 공부하셔서 유익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부동산 투자회사 533755 이 가장 중요한 숫자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암기가 뭐냐 그러면 533755예요. 시험 문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리치라고 하죠. 리치 리치가 세 개가 있어요. 자기관리 리치 위탁관리 리치 기업 구조조정 리치 기업 리치라고 해도 괜찮아요. 기업 리치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리치 이렇게 있는데 자 자기관리는 실체형이에요. 실체형 실체형이니까 직원도 두고 직접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명목상 회사예요. 명목상 회사 실체는 없고 서류상만 갖춰져 있는 회사를 명목상 회사라 그래요. 명목상 일단 명목상 회사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명목상은 실체가 없다 보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따라올 수 있어요. 명목상 회사가 나오면 이때 이제 설립할 때와 인간화 등록한 다음에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때 갖춰야 될 자본금을 최저 자본금 그냥 자본금이라고도 해요. 얘는 설립이 빠지면 안 돼. 설립 자본금과 그냥 자본금이라고 나올 때 자본금은 최저 자본금이에요.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갖춰야 된다. 실체용이 많아야 될까요? 명목상 회사가 많아야 될까요? 실체가 많아야지 직원 두고서 직접 운영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걔가 533 75인데 얘는 70억 50억 5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533 755 그래서 5억 3억 3억 70억 50억 50억 533 755 아까 5,3 한 번 나왔죠? 50년인 거 공공인들 때 어떤 거? 영국 30년이면 뭐? 국민 영국 행장에서 50년 이상이면 영국 30년 이상이면 국민 5,3 이렇게 나오죠. 5,3 5,3 5,3 7,5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요? 있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전문인력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전문인력이나 직원이나 상근인력을 둘 수가 없어요. 명목상 회사니까. 직원을 둘 수 있는 건 자기관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인력을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법에 아무나 다 갖다 쓰면 안 된다. 주식회사니까 주식 발행해서 소비자에게 우리 같은 일반 주자에게 주식 팔아놓고 망하면 부도 나면 피해를 다 고스란히 안을 거니까 그래서 전문인력이 되는 조건이 첫 번째 감정평가사 감평사 우리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땄죠? 여기에 몇 년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되냐면 5년이야. 5년 5년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면 해당 분야에 좀 줄여줄 거 아니야? 몇 년? 3년이에요. 5년, 3년 세 번째가 야 이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 열심히 오랫동안 일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분야에 몇 년 종사하면 될 수 있어? 얘가 5년, 3년이에요. 여기도 5, 3, 5, 3 이렇게 나오네. 5, 3 자 공공임대주택에서 50년, 30년 설립자분금 5, 3, 5, 3 자기관리에 전문인력 될 수 있는 거 5, 3 얘가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34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35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죠.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세 개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빼고 우리가 중개와 관련됐을 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로써 자격증 단 사람이 5년 해당 분야 종사 부동산 석사면 3년 5년, 3년 이렇게 5, 3 외워놔야 돼요. 하나 더 있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 더 5, 3 알겠어. 네. 이따 봐요.